흰민 가게 놀아보자. 오케이. 오메. 아빠 분들 줄게. 아시다 다리. 자. 절대 안 놓쳐네. 아까 칠할 거. 미안하다. 오케이. 우와. 잘 오셨습니다. 엄청납니다. 놀랄 겁니다. 처음에 촬영할 때는 53가지 정도 심부름을 했지만 한 230여가지 될 겁니다. 230여가지. 이걸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심부름을 다 합니다. 행복아. 아빠 여기 의자가 삐걱거리는데 의자 좀 갈아. 오케이. 행복아. 피디님 드립으로 벵에 들으면 박카스 가자. 오케이. 오오. 박카스. 오오. 오 감사합니다. 놀라운 재능이 또 있어요. 아빠. 배로 밑에는 치아야 되겠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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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발전이 됐어. 말 안 해도 그냥. 체가 있으면. 공이 있다는 게. 공이 필요하다는 거 하는 게. 식사 안 하셨죠? 네. 저희 아직. 밥을 먹어서. 아빠 배고프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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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오. 우와. 오오오. 오오오. 야아. 큰 대파트 뽑았네. 오우 예. 오우 맛있네. 열국액 Quick 일그릇. 멜끌다한다. 멜끌다. 지가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nutrtill начал. 아이고 혹시 식이는 게 아니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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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행복이와 아저씨의 이런 교감도, 신뢰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Do as I do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. 행복이 할 수 있지? 아빠만 따라하면 돼. 오케이. 행복이 해봐! 해봐! 오! 이야! 대단하다. 대단해, 우리 행복 대단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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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창구에 가서 망치 가져와. 오케이. 가지가지야! 가지가지야! 모르는게라는게 몰라. 왜이래 이거? 왜이래.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